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9월 20일 엑스박스 365 킬러 콘텐츠 중 하나인 기어스 오브 워 3를 발표합니다. 기어스 오브 워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360 전용 3인칭 슈팅 게임 시리즈물로 누적 판매 1,300만 장에 빛나는 블록버스터 게임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어스 오브 워 3는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로커스트 종족과 렘번트 등 적이 더 많아졌고 난이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기어스 오브 워 3를 발표한 기회에 이번 시리즈는 남녀 캐릭터와 렘번트라는 해저 생물이 새롭게 등장했고 4인 플레이, 비스트, 호드, 경쟁 등 다양한 모드가 추가돼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로커스트 종족과 싸우며 단계마다 미션을 수행하는 호드호드는 이전보다 플레이 타임이 길어졌으며 플레이할수록 무기나 방어장치 활용 범위가 넓어져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델타 부대 리더인 마커스 피닉스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콜이라는 캐릭터로 플레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리얼 엔진3 기술의 발달로 그래픽, 애니메이션, 밝기 등의 기능이 향상됐으며 좀 더 풍부한 그래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조사의 설명입니다. 정식 판매는 9월 20일이며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피닉스 캐릭터, COG 깃발 등이 들어있는 한정판은 8월 20강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합니다. 피닉스 캐릭터, COG 깃발 등이 들어있는 한정판은 피닉스 캐릭터, COG 깃발 등이 들어있는 한정판은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예약을 시작합니다. 피닉스 캐릭터, COG 깃발 등이 들어있는 한정판은